신동빈 회장하고 신동주 부회장하고 경영권 승계 싸움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형제의 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롯데그룹 출입을 했었잖아. 출입 시작하자마자 그 형제의 난 터져가지고 무슨 시. 경제부 기자가 무슨 법조 기자, 사건 기자처럼 맨날 공항 가서 뻗치기하고 소공동 롯데그룹 앞에 가서 뻗치기하고 주말도 없이 나오고. 막 아 근데 그때 했던 말이 있어. 신동빈 회장이 자기 형하고 경영권 분쟁 붙었을 때 자기는 시스템 경영을 하겠다. 이사회 위주로 경영을 투명하게 하겠다. 근데 신격구 회장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지 뭐 껌 만들어서 지금의 롯데그룹을 일으키신 분이긴 한데 말로가 안 좋았던 게 손가락 경영. 당신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야. 제왕적 경영. 사실 1세대 재벌들 개발시대 그렇게 해왔던 분들은 마지막까지도 경영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게 언론의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동빈 회장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시스템 경영을 하겠고 심지어 이사회가 내가 만약에 뭘 잘못하면 이사회가 날 해임할 수도 있는 거다. 난 정확히 기억을 해. 그 말을 해. 이사회가 나를 해임할 수도 있는 거다. 근데 난 정말 실망했던 게 뭐냐면 이 양반이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가 됐잖아. 그리고 여러 가지 혐의들이 나와서 실제로 구속이 돼서 법적 처벌을 받았어. 근데 이사회가 그래서 신동빈 회장을 해임했단? 안 했지. 똑같이 자기도 신격호 회장은 했던 그대로 경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동안에 롯데그룹 경영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우리 다 알잖아. 롯데그룹 상황이 어떤지. 해외 진출, 중국에 했던 거 다 철수하고 있고. 신사업 제대로 못하고 있고. 롯데그룹은 계속 밀리고 있어. 그러면 신동빈 회장이 보여준 경영 성과가 뭐야? 능력이 뭐야? 시스템 경영이 뭐야? 투명 경영이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돌아가신 신격호 총괄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경영권 분쟁에서 자기 형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지만 우리나라에서 순환 출자 구조가 가장 마지막까지 가장 많이 남아있던 게 롯데그룹이야. 지금은 많이 해소를 하고 롯데 지주 상장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배구조 정점은 일본에 있는 롯데홀딩스. 또 그 위에 있는 광윤사라는 가족회사거든. 일본에 있는 광윤사, 일본 롯데홀딩스, 그게 한국 롯데지주, 옛날로 따지면 호텔 롯데 이런 식으로 지배구조가 가는 거야. 지금 롯데그룹의 주유사가 일본에 있는 롯데홀딩스인 거죠? 그래서 맨날 롯데홀딩스인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뭐 다 글로벌 기업들 뭐 해외 자본 들어올 수도 있는 거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가장 실망하는 건 그거지. 본인이 했던 말 안 지킨다라는 거.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복귀하잖아. 아무렇지도 않게 손가락 경영 또 이어서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CJ 이재현 회장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현대차 종목구 회장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 똑같은 거야. 그게 이제 거버넌스 문제, 그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내수 기업이잖아요. 물론 롯데케미칼 수출하는 것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실생활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때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정농단 사태 때라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던 거지. 그래서 롯데 불매운동도 많았어요. 롯데가 그런 비호가며 산 건 맞아. 물론 근데 잘한 것도 있지. 예를 들어서 신격호 총관리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 분에게 돈을 빌려와서 한국에다 나는 공장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껌 공장 만들고 과자 공장 만들고 일자리 많이 창출하고 굉장히 기여하신 분은 맞아. 그래서 큰 거인이라고 하죠. 롯데자이언츠 이거 빗대가지고 진짜 경영계의 거목이고 큰 거인인 거는 맞아. 그래서 그 공은 인정을 해줘야 돼. 근데 문제는 약간 롯데그룹이 못한 일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약간 국민적 비호감이 돼서 몇몇 사례를 거치면서 또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중심에 있기도 했고 불매운동을 많이 겪기도 했는데 근데 사실 그때 롯데 마트 불매운동은 당시에는 조금 쉽지가 않았던 게 뭐냐면 일단 마트는 3사 있잖아. 홈플러스 2마트, 롯데마트. 사람은 지리적으로 제일 가깝고 편한 데 가게 되거든. 저 집 앞에 그거밖에 없지. 그래 집 앞에 롯데마트 있는데 30분 운전해서 2마트 갈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떠냐. 특히 팬데믹 이후 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고령층까지도 모바일 쇼핑을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 그러니까 롯데 타격이 더 커진 거야. 오히려 불매운동 당시보다. 특히 롯데는 계속 롯데 얘기하게 되네. 모바일이랑 온라인, 그러니까 모바일 시대도 아니야. 그 전에 온라인 쇼핑 시대부터 계속 뒤처졌어. 롯데가 자체 쇼핑몰이 엄청 많아요. 계열사마다. 예를 들어서 롯데 백화점, 롯데 마트, 롯데 하이마트, 롯데 홈쇼핑, 또 롯데 무슨 온라인 몰도 있었어. 근데 그들이 다 자기네랑 경쟁을 하는 거야. 이거 물건을 하나 올리잖아. 그러면 롯데 홈쇼핑 가격, 다르고 하이마트, 다르고 롯데 백화점, 마트 다르고 다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걸 통합을 하자. 그래갖고 무슨 롯데, 무슨 비유장, 비즈니스 유닛장 만들고 조직 구조, 개편하고 뭐 사장 누구 안 치고 해갖고 통합하라고, 통합하라고. 내가 유통을 2017년에 출입했나? 아니다, 아니다. 2015년부터 한 2년간 출입했나 보다. 내가 출입하기 전 기사들 보면서 공부를 하잖아. 그때 인수인계 받으면서 이렇게 본 기사가 온라인몰 통합해야 된다. 경쟁력 강화해야 된다. 조직 개편해야 된다. 그 기사를 2년 뒤에 출입하고 내가 똑같이 쓰고 있었어. 그리고 불과 작년에가 재작년에도 무슨 롯데온이라는 걸 만들어서 모든 사이트 통합하겠다. 근데 그거를 한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 거야. 참 그리고 롯데는 그걸 보면 아, 답답해.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래서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이거는 2021년에도 많이 벌어진 일인데 기업들이 M&A 시장에 매물 나오잖아. 근데 롯데가 인수한다 말 나오면 주가 떨어졌잖아. 롯데가 인수한다. 주가 푹. 그러면 이제 종토방 들어가면 왜 하필 롯데냐? 그러니까 그만큼 경영 능력이라든지 조직 관리, 특히 뭐 돈은 캐시카운 좋잖아. 내수 위주니까. 근데 인수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인수 후에 비전이나 시너지가 없는 거야. 그걸 이제 PMI라고 하거든. 포스트 머저 인테그레이션. 그래서 인수 후 통합. 인수 후 시너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냥 돈만 싸질러서 다 사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시장에서 롯데 인수설이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땐 이건 신동빈 회장이 물러나야 돼. 그리고 속된 말로 뭐 기자들끼리 하는 말이지만 그냥 껌만들던 회사의 DNA가 너무 남아있다. 자꾸 이거는 롯데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껌만들던 회사가 뭐 하겠느냐. 그리고 또 막 100원, 10원 아까워해서 제대로 못 지른다.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야. 물론 이거는 그냥 세간의 평일 수도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걸 깨야지. 그러려면 인적 쇄신 과감하게 해야 되고 조직 구성도 다 바꿔야 되고 그러면 위에서부터 바뀌어야 돼. 근데 위에서는 옛날이랑 똑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